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단위로 선거 결과를 볼 때 41대0,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종합하면 41대0입니다. 4월 7일 날 시시됐던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았던 국민들은 지금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를 미뤄볼 때 대부분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는 가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당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고 또 승리하는 데 격차도 상당히 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또 능하고 또 미심쩍한 그런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판까지 무슨 술책을 사용할까 이렇게 내심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꽤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나면 댓글에서 그런 불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한몸처럼 행동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때문에 투표함을 열고 직접 선거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는 확신하지 못하던 시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의 선거장을 또 투표장을 찾으신 분은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투표장 입구에 아주 큼직할 만하게 오세훈 후보가 한 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마치 때에 멍은 듯한 그런 이미지를 심게 충분할 정도의 그런 것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아마 역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전국의 각 신문이나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어매라는 것을 알고 아마 투표장을 찾았을 겁니다. 물론 선거 관계자들은 선거 막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을 내부 자체 투표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야당이 압승할 것이고 여당이 창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느 사이에 한국에서 투표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국민의힘이란 제1야당이 마음에 들어서 또 혹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마음에 썩 들어서 야당에 표를 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정치에 워낙 실망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투표장을 찾았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침작하시다시피 워낙 집권 세력이 초막장 드라마를 계속해서 연출하니까 그 결과로 세금이나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정치란 것이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바로 내 문제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꽤 많았고 이들이 투표장을 적극적으로 찾았고 이들이 후보에 관계없이 무조건 견제 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막판까지 미적거렸던 유권자들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추락하겠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후보 불문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불문하고 무조건 현재 집권 세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이고 이번에 야당의 승리는 이런 부분에 크게 힘을 입었고 또한 후보 단일 하에 손을 들어주고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야당 단일 후보에게 힘을 몰아줬던 안철수 대표의 기회도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 때문이 아니고 또 야당에 대해서 선호도 때문이 아니고 나라를 구해겠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투표 당일날 투표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이 나가고 나면 남기는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점을 새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번 압성에 자족하지 않고 이제 대선까지 1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자신의 사적 이익에 관계없이 한국의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제시했던 선거에서의 절차에서 과정에서의 미심쩍은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음 대선에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패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마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오늘이 4월 8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126건이 단심제인 대부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본 그런 재판이 치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 선거에 압승한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류되어 있는 4.15 총선 관련 대선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한 그런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는 그런 힘을 몰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대선이 한 점 의욕 없이 공정하게 치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엉망진창, 내로남불, 독주와 폭주, 오만과 독선, 위선과 거짓을 기초로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 집권 세력에 대한, 여당에 대한, 그리고 586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선거에 담긴 뜻을 깊이 헤아려서 현재 권력을 지고 있는 집권 세력들이 좀 더 대우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워낙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보통의 상식이 있는 시민들과 다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